글로벌 의장 빅토리 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중국 정부와 중국 깐소성 인민정부, 난조시 인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속성 정치협상위원회 위원 겸 1대1로 SICO 홍홍 비서장님을 들어간 관계자분들과 중국 아프리카 상공의 여정진 회장 중국 국제무역 추진의 국제무역촌상회 국제부 주문의 주임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중심 부주임 홍원 교수 그리고 중국 및 세계언론 대표단과 중국 정부 각 사회조직 규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네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쏘리아라미아, 카자흐스탄, 공화국 등 국제 행사에 참여해 주신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상회조직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깐소성 난조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국제 녹색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며 성공적인 국제 행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배호로부터 지구와 우주의 유후 무기체를 연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 녹색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국제기구분입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헌법은 기후환경에 관련된 2,000개의 국제법과 해양법 150개, 직접재산권 및 무역관련법에 등하여 국제 녹색검증, 인증된 기술과 상품을 실천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실천책무국제기구입니다. 이번 국제 행사에서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헌법 WTO, FTA, 국제법인 아포스티 등 국제적 기준과 중국 정부 5대 정책 및 1대 1로 정책에 근과해 국제 녹색기술 상품 실천을 위한 국제협약 및 선언문을 깐수성 난조시 자유무역 시범구에서 SICO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각 분야별 국제녹색기술 및 상품 검증, 인증, 업무와 국제녹색도시 및 교통앰프라, 건설, 교육, 녹색상품거래소 등이 현실이 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녹색상품 실천을 위한 국제협약 및 선언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ICO와 이미 3년 전에 국제협약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상 목적사업 43개의 항목을 실천하기 위해 난조시 자유무역시건부에 국제기구 공동사항국과 국제녹색금융센터를 설립하여 1대1로 연선국과 전 지역의 국제녹색기술상품 검증, 인증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난조시 자유무역시건부 내 국제녹색기술상품 기업 등을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국제녹색기술상품 기업을 난조시 자유무역시건부에 받아들이는 국제기준이 국제녹색기술 검증, 인증, INGO, WGC, IGC라는 것을 울명히 한 것이므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금증, 인증을 통과한 기술 및 상품에 대한 세관, 통관 업무와 위생허가, 재난, 안전허가 및 탄소비출권 거래소 업무도 공통된 목적으로 쌍방 협조하여 공동의 공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학위, 국제유무용 자격 등 국화예술에 대한 국제감정 분야 및 기후환경에 관한 국제녹색교육과 글로벌은행, 시범구역 운영 업무도 함께 시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녹색펀드, 국제녹색기술 검증된 전자화폐 등 전자화폐기술 블록체인 전 분야 검증, 인증 기술과 국제금융 업무도 협조하여 공동으로 공무를 수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부터 산림분야, 수산업 분야, 미모 분야, 공상 분야 등 에너지 개발 건설, 물류 인프라, 배우도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SICO와 협력하여 란조시 자유무역 시범구 경제 활성을 기점으로 중국, 접경국 전 국가와 유럽, 아프리카 등과도 공통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공존하여 일대일로 정책과 국제적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공통된 정책을 이룩함으로써 란조시 시민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호기구의 역사적 사명에 란조시 자유무역 시범구와 SICO가 함께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